안녕하세요. 수란이예요. 홀떡이예요. 오늘 먹을 음식은 신라면이에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하나 더? 넣을게. 넣을게. 하나 더? 하나 더? 하나 더? 취향 2 키회키회키회키회키회 TV ㅎㅎㅎㅎㅎㅎㅎ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주 고춧가루 쭈쭈쭈 쭈쭈 쭈쭈 백두 렛 렛 렛 렛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고춧가루 굉장히 좋다보니까 잘 먹었어요 아깝다 맛있게 먹을krä FC 설탕 두께가 막 멈추를 찍어서 만들어 먹을게요 닭다리 미친렛 오징어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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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검은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콤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하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매콤해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